주운 헤어! 주운 헤어! 주운 헤어! 주운 헤어! 아 주운 헤어! 주운 헤어! 파마천 잠시 후 파마합니다. 탈락을 해. 오 지금 파마가 잘 나왔습니다. 지금 아하! 바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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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글. 이게 나왔어요. 오늘 어떤 머리 하셨습니까? 네? 어떤 머리 하셨습니까? 일명 너 접은 스타일입니다. 아 지금 황주야 신기해요? 왜 나 지금 저도 빵을 많이 입었던 사람이었어. 이거 처음 봐요. 우와 용기에 그냥 붙였어. 역시. 아 진짜요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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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됩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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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같이 보이잖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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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웃겨졌어. 널 어디까지 가는거지 도대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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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날아갈 것 같아요. 그 왕년의 청춘스타. 김승진이 된 것 같습니다. 하하하. 여긴 어디죠? 준하영입니다. 자 머리를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. 아무리 파마. 잘나온 것 같습니다. 제형이 형하고 산거 저 까주고 저보고 오우 멋있다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준 헤어 머리 어떻습니까? 너무 좋아 무슨 파마 한거에요? 아주마 파마 나뭇잎 파마 여기는 어딥니까? 여기는 줌 헤어